과연 남자 결승 누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될지 사례가 되네요. 정신 집중해야 됩니다. 가려! 띕니다. 띕니다. 제일 빨리 튀어나오는 게 역시 2대 1의 우영인데요. 역시 2대 1의 우영인데요. 아, 되고. 우영이죠. 에이티즈의 우영. 역시 눈빛은 못 속입니다. 예선 기록은 3위였지만 결국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. 에이티즈의 우영. 축하합니다. 자, 보세요. 스타트가 지금 빨랐어요. 우영 선수 벌써 앞에 나가잖아요, 두 번째. 그리고 아쉽게도 승훈 선수는 스타트가 늦었고. 저 육상 선수 표정 아닙니까? 운동화 나이스 광고 같은 느낌도 좀 들었어요. 네. 네버 스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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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정 infra가 yok CON MuñoAr Ltdisma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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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